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운 나라에겐 파도쯤은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체면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법. 지원이가 나라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바다에서 겁없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남자친구가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언니, 엄마 좀 이따 와. 안녕히 계세요.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날 만큼 즐거운 시절. 두 아이의 한여름 추억은 이렇게 조금씩 쌓여갑니다. 늦은 밤. 나라는 평상시 찍어둔 연습 영상을 보는데요. 잘못된 자세나 습관들은 빨리 교정해야 파도를 탈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강하죠? 아까 그거 하니까 누나 옛날 것처럼 엉덩이에 쳐지는 것 같아. 니 여기서 자세해봐. 왜 이렇게 해서? 어, 앉아봐. 무엇이 문제인지 감을 못 잡는 동생을 위해서 직접 자세를 보여줍니다. 좀 추워. 이렇게 하거든. 오늘 네가 집으로 뺀단 말이야. 앉아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앉아둘기도. 당연히 앉아봐. 중심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앉아라. 밑으로. 여기 어떻게 세제? 차에 안 싣는 건 말이야. 아침에 해 빨리 짖어. 안 그래 이만. 오늘 잘 탈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안 녹겠나 싶은데. 이거 빨리 자. 잘 자라. 이거 빨리 타라. 바다가 높은 파도를 만들어내길 기도하며 나라는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파도가 높게 치는 날이면 나라네 집의 아침은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알았어. 파도가 좋단다. 파도가 좋답니다. 송정? 현대가 가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엔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만 서핑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찌감치 바다에 나간 엄마를 대신해 이모가 아이들을 이끌고 해운대로 향하는데요. 선수급 서퍼들이 즐겨 타는 파도의 높이는 최소 1.5미터 이상. 하지만 이런 파도가 항상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야 이거? 해무연. 있네 저기. 아닌가? 없다고. 조금이라도 파도가 치는 날이면 과감하게 바다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파도를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는 스포츠인데요. 금방 지친 동생들과 달리 나라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이 돼서야 물 밖으로 나옵니다. 긴 기다림에 비해 항상 파도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늘 아쉽기만 합니다. 날아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자연스럽게 이모네 식구와 살게 되는데요. 그 뒤 가게 일로 바쁜 엄마와 이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큰누나 나라의 몫입니다. 조금이 hideout survivor Duluth 긴 줍다이네 간다. 간다.